저 어제 가족들이랑 가족사진 찍었어요 이제 지금 아니면 언제 찍겠어 하고 가족들이 찍자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복을 입었거든? 그 컨셉이 한복 컨셉 하나 있고 그냥 이제 캐주얼 컨셉 하나 이렇게 두 개 했는데 한복이 진짜 존나 부드럽고 그 옷 갈아입는데 편하더라고 이게 내가 흥선대원군이 왜 세국정책 펼쳤는지 딱 알았어 이게 봐봐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다가 한복으로 딱 갈아입으니까 와 씨 이게 한복? 존나 편해 존나 부드러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 게다가 거울로 딱 보니까 내 모습이 약간 그 왕세자 같은 게 그 느낌이 존나 살아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일반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뭔가 좀 작다고 그 조인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조이고 어 평소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뭐 덜 부드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복 입고 있다가 쭉 외놈들 어? 입고 있는 옷 좋아 보여서 입어보면 입어보면 그때 천 재질도 안 좋을 텐데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러니까 바로 세국정책 펼치는 거지 이게 틀딱이 괜히 틀딱 꼰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한복이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그 옛날에 학교에 그 수학 선생님들이 꼭 한복 입고 다녔잖아 와 진짜 왜 그러는지 따갈 게 있어 나도 한복 입고 다니고 싶더라 근데 한복은 좀 나폴나폴 거려가지고 게임할 때는 좀 그렇고 음 음 음 음